아 provided 아 잔잣 왜 들어와 고고고 고고 빡 가발에 가발 오지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? 몰라 언니가 스노우디 그래서 오늘 뭐를 찍을 건가요? 내가 물어봐야 돼 그건 오늘 뭐를 찍을 건가요? 아 전 너무 가볍죠? 스노우 데이니까 개들 산책하는 김에 우리 저 뒤에 저 뒤에 이제 그 썰을 타는 엄청 긴 데가 있어요 한번 가서 신나게 한번 타볼래 그리고 눈사람을 한번 만났고 그러는데 저 장갑을 안 챙겨왔어요 챙겨와 그럼 본인도 안 챙겨 오셨죠? 거기서 하자 가뽕 준비됐어? 꼬뽕! 형! 왜 보고 있어? 몰래 밥 먹으려고 가뽕이 갈 거지? 가뽕이 갈 거지 자 고고고 아 꼬뽕이 나오네 자 보이시겠죠? 눈이 많이 왔어요 야 지금 보이나? 어우 추워 와 유진이 피하죠? 네? 유진이 싫어 야 너 피하잖아 눈이 이만큼 이만큼 왔어요 자 이제 엄청 오래 안 탔던 썰맨을 꼬보 왜 왔어? 넌 하자 꼬보 별로 안 멋있어 여전히 멋있지 않았어 아 또 해야 해요? 아 그럼 저번에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? 어떻게 된거야? 웃기려고 좀 한거지 뭐를? 그냥 있어도 웃겨 아지? 야방 어 네 발에 흔들었다 가뽕 가뽕 아빠 데려와요 아빠 저 빨리 아 진짜 가뽕 가뽕 형 어딜 또 도망가가지고 진짜 가뽕 이 새끼 자 우리는 어디서 탈거야? 나는 어디서 탈거지? 네 오케이 렛츠고 지금 눈이 보이지 안 보인 줄 모르는데 바람이 더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지금 어디서 탈거야냐 그냥 우리 집 뒤에 뭔가 일단 아 추워 좌우기 뒤에 뒤로 내리막힐 거냐 일단 우리가 탈 때가 여기에요 아 근데 아 유진이 뭐하냐 네 조금 생각보다 엄청 기네요 지금 유진이 너무 재밌어서 죽었어요 뭐하십니까 좀 쉬고 있었어요 뭐야 여기 사람들 온단 말이에요 가뽕이 왠 또 똥 찾았어 똥? 안돼 똥이잖아 진짜 가뽕 똥 먹지마 똥게 똥게 똥만 먹으려고 그래요 밥 주는데 가뽕이 왠도다 아 가뽕이 왠도 똥 에이 진짜 노 노 노 야 여기 괜찮은데 네 뭐 이제는 그렇게 됐고 저도 한 번 찾아봐야겠어요 저기 나무가 있어가지고 오 얘 너무 빠르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재바데 갓봉 재밌지 지금 막 한 번 탔는데요 제 생각에 그냥 눕고 타도 될 것 같아요 갓봉이가 또 똥을 먹으려고 아 이제 꼿봉이가 또 똥을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꼿봉! 잠깐만 나갔다갔다갔다 어? 어? 순발력 봤어? 이렇게 하는거? 야 우아 밥 먹으러 그래 빨리 와 너 왜 이렇게 못타? 우와 일단 타봤는데요 지금 밥 먹어야 돼가지고 다음엔 저기 뒤에는 더 큰 길로 가볼게요 아 근데 다시 올라가는데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근데 여기 똥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? 여기를 보시면은 썰매를 타다 나무에 박아서 두 명이 죽었다고 해서 여기를 이제 죽음의 썰맵골 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도 내려오면서 여기 박을 뻔했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죠? 저도 이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저의 엄청난 순발력으로 아까 보셨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썰매탄 코스는 저게 뭐예요? 인생 아 이것도 인생 처음에 좋다가 야 인생 엄청 좋다가 내려갔어요 근데 뭐가 돼요?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좋은 걸 겪기 위해서 다시 힘들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게 인생이에요 역시 어떻게든 교훈을 만들려는 우리 채널 야 존경합니다 진짜 생각해보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좋겠어요 거기에 돈 벌려고 돈 벌려면 뭐예요? 가족 밥 먹이고 자기도 좋은 거 사고 결혼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 하려면 다 이래요 이게 바로 썰매탄 코스에요 재밌다가 다시 힘들 때가 있고 일단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 수업에 대해서 잘 쉬겠지만 그렇다고 다 재밌고 편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려면 더 해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일단 밥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썰매를 타고 왔는데요 추운 날에 눈에서 썰매 타고 지워서 싹 먹고 싶은 게 뭐죠? 라면이죠 라면 하하 하하 스낵 하하 그래서 아 지금 찍고 있어요 아 찍고 있어요? 네 그래서 두 개 끓여서 같이 먹어도 될까요?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콩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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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는 말 많이 들어 봤죠? 굉장히 맛있어 먹어 봐 하인애플 소스 했어요 하인애플 소스 했어요 추운 날에 딱 먹기 좋은 하인애플 소스 지금 기분 너무 좋죠? 네? 너무 좋죠 지금 네 나 찍고 나 찍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꼭 원하는 건 안 됐나 봐요 이거 원하는 텐테지? 하 그런 건 선생님 결국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서 따뜻한 밥 더 좋은 거를 볼래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에 더 좋은 거를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진이는 안 먹어 왜 안 먹어? 왜 안 먹어? 잘 먹겠습니다 형님 영상 나와도 괜찮아요? 영상 나와도 괜찮아요? 응 네? 한 커트만 한마디 하시죠 우리 두 손자들 화이팅 저널들이 이 겨울에 눈을 보고 또 이렇게 눈을 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밥 먹고 좀 오래 쉬다 나왔는데요 좀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아서 빨리 놀고 빨리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디 갈 거지? 모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 번 더 월맘블 하고요 저기 뒤에 더 큰 산으로 가자 자 일단 너 내려가 봐 야 조심해 근데 아 조심해 너 진짜 못 타니까 응 뭐하니? 야 뭐 이렇게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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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저런 나 엄청 빨리 생각해봐 응 그래도 이 밑에는 원래 그 어 농사 하는 데라서 진짜 넓어요 빨리 와 이곳에 고립된 지 정확히 5분 식량은 이제 다 떨어져다고 물은 충분히 눈을 먹으면 되니까 물도 없는 것 같다 원래 눈이 드라이한 거 알아? 몰라 눈이 드라이하대 심각해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전진한다 네 고맙습니다 생존자라고 자 우리가 말한 컨셉 잡고 있는 거잖아 컨셉 도와줄게 여기서 여기 잠깐만 잠깐만 학교폭력 컨셉 말고 학교폭력이라니 그냥 폭력 자 됐어 딱 됐어 저는 여기까지인 거 같아요 그래요? 잘 버리고 가요 알았어요 잠깐만 바이파이 아 진짜 뭐야 생각보다 경사가 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위에서 시작해서 웃기려고 한 거 아니지? 자 다시 오케이 오케이 취소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대로 돌아가긴 아쉬우니까 눈먹방 보여주세요 눈먹방 눈먹방? 애드가 오줌 안 싹겠지? 괜찮아 먹어도 돼 오줌이여도 형이 먹는 겁니다 아니 먹으라니까 아 또 먹어볼게 아 더럽다 좀 이게 뭐 같냐면 솜사탕 같은데 후 진짜 바로 녹아 더 빨리 녹아 씹을 수가 없어 아이 그만 응 먹고 빨리 오라 자 여기가 생각보다 슬로모션으로 한번 슬로모션? 자 여기가 생각보다 여기 슬로모션으로 한번 멋있을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안타네 그래서 여기 발자국밖에 없어서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가봐 바보라고? 바보라고? 가봐 네 진짜 재미없었고요 꼬뽕 왜 이렇게 심각해 응? 꼬뽕 왜 이렇게 심각해 자 이제 스노우데이 된 기념으로 특별한 게 있어야죠 비디오에 솔직히 오늘 하루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한 방 먹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벗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 오케이 찍고 있지? 응 자 자 자 아 빨리 왜 이렇게 심각해? 잠시만 잠시만 아 아 아